왜 팀원들은 내가 실무자일 때 일했던 것만큼 집중을 못하는 걸까요? 나도 소통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겉도는 느낌이 들죠? 나만 그래? 팀장님들 고민이 많으시죠? 아직 팀장 포지션이 아닌 분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 팀장, 과장, 부장, 사장 아무튼 이놈의 장자 들어가는 자리에 앉으시면 똑같은 고민하실 겁니다 욕심이죠 유능하다는 소리도 들어야 되겠고 승진도 팍팍하고 싶고 이게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죠 이렇게 답답할 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팀장 교육, 리더십 교육 이런 데 등록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믿음직한 경력을 가진 강사들의 교육 내용을 한 권으로 요약한 책 팀장, 바로 당신의 조건입니다 2023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스노우폭스북스 저자는 양병채, 이몽택 페이지 수는 304페이지입니다 거두, 절묘, 목차부터 살펴볼게요 목차는 프로로그와 에필로그 그리고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조직 생활을 해본 분들이라면 익숙할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제1장, 팀장이 만들어내는 가치 여기를 통해서 팀장에게는 매니지먼트 역량과 리더십 역량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딱 잡아놓고 출발합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구체적 실천 방안이 제시되는데요 목표 수립, 성과관리, 평가 등 보편적 업무 진행 프로세스에 맞춘 조직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고요 이어지는 3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 4장에서도 커뮤니케이션 5장에도 커뮤니케이션 네, 그렇습니다 서술 방식은 스토리텔링입니다 배 팀장이라는 인물이 팀장으로서 느끼고 있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이겨내고자 베스트 팀장 양성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이 책의 저자 두 분을 강사로 만나서 질문을 주고 받는다는 설정인데요 대화형으로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 설명이나 개조식 서술보다는 부드럽게 읽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움받을 용기가 떠올랐어요 청년과 철학자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냥 비슷해요 제가 앞서서 목차를 보면서 2장부터의 내용을 싸잡아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와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와, 이 정도로 구체적일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한 가지만 예로 보여드릴게요 팀원을 격려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파트에서 팩트와 진정성으로 격려할 것 그리고 술자리나 회식 때 하는 격려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과가 낮은 직원을 대할 때 팀장이 보이는 행동 성과가 높은 직원을 대할 때 팀장이 보이는 공통적인 행동의 예를 보여주고요 그걸 다시 일을 시킬 때 일을 하는 과정 중 일이 끝난 후로까지 나눠줍니다 이런 형태가 책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만 보입니다 충분히 옆에다가 딱 두고 참고서로 활용을 해도 좋을 만큼 구체적인 내용인 것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책이 이야기를 하는 조직관리라는 것의 굵은 흐름은요 결국 인간관계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매번 등장하는 케이스는 다르지만 도착하는 곳은 경청이거든요 너무 압축했나?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화하는 동안 조직관리의 방식도 함께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팀원이던 시절과 팀장이 된 지금은 그 시간의 차이만큼 달라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변화에 올라타지를 못하고 내가 경험했던 형태를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돌하죠 제가 이 책을 읽고 내린 결론은요 지금의 조직문화에 적용하기 딱 좋은 안내서라는 겁니다 팀장이 팀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특성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팀원들에게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라는 지금의 조직문화에 적용하기 좋을 스킬들 그래서인지 이 책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거를 이해시키는데 많은 부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뭐 언행일치 같은 거죠 하지만 지금의 팀원들이 팀장이 될 시기가 되면 또 다른 조직관리 형태가 필요할 거예요 한때 X세대라고 불리던 요즘 것들이 팀장이 되어 지금의 요즘 것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 이거잖아요 결국 그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 책은 그런 부분을 아주 잘 터치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두 명의 저자 중 한 분이 바로 2018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대에 대한 담론을 족발시킨 90년생이 온다의 이몽택 작가님이거든요 그러니 오죽이나 잘 설명하셨겠습니까 지금의 조직문화에 적용하기 딱 좋은 안내서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변화할 세상에 맞춰서 나올 조직문화 안내서를 읽게 될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시간과 함께 나도 흐르고 있는데 말이죠 어차피 새로운 책 나올 텐데 이러면서 버티면 결국 죽기 전에나 최신판 펼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펼쳐보고 취할 건 취해보는 게 좋겠어요 아울러서 저는 이 책이 직장이라는 조직에 한정되는 안내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쯤 읽다가요 제 마음대로 이야기의 주체를 바꿔서 읽어봤거든요 부모라는 팀장과 자식이라는 팀원 나와 아내라는 파트너 그랬더니만 정말 찰떡같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세대, 상호존중, 경청, 권한, 역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두 나와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타인 입장에서는 그 행동이 옳지 않은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하려고 했다는데 보고 있는 나는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 카드 통해서 밀란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운 리뷰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안 찬다고 이런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게 아우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려니 하면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바람같은 인간이 되시기를 추천할게요 조직관리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들은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17,500원짜리 가성비 쩌는 팀장 양성 과정 소개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